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콘 진한입니다.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요. 렛츠고! 어렵네요. 제가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스타그램 저는 여기입니다. 컴퓨터 게임도 좋아하고요. 그냥 방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. 쉬는 날엔 방에서 안 나올 때도 많은 것 같아요. 잡히지 않는 모기 모기 힘들죠. 모기 제가 좀 잘 물리는 스타일이라서 주변 사람들이랑 있으면 항상 젊을 물더라고요. 한 번에 가사를 익히는 능력 가사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더 말려서 안 외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안무는 잘 외우기 때문에 어색한 사람이랑 밥 먹기 하겠습니다. 저 말 거는 걸 되게 못해요. 사랑을 해주세요.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난 윙크 저는 섹시 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도 좀 귀엽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열린 결말 사람들마다 추측하는 것도 다르고 조금은 좀 찝찝하면서 행복한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. 그냥 50억 받고 구경으로 살게요. 뭐 어때요? 건포도 추억 안 먹는 거는 효고버설 그 향 때문에 좀 저는 안 맞더라고요. 그것도 건포도 추억 저는 아이콘 막내 막내가 편해요. 형들이 좀 힘들고 그리고 막내면 버리잖아요. 저는 우정 타투 독수리 독수리 타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멤버들과 굉장히 멋있는 등머리도 안 해주겠지만 저는 찐핑 핑크 핑크색을 제가 좋아해요. 근데 핑크 할 거면 진하게 가는 게 낫죠. 핫핑크 스타일로 네 지금까지 진한이가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제가 나오는 마리클레르 구어로도 많이 봐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